중국 누리꾼이 선정한 최고의 야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위는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치킨입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얻으며 중국 내에 한국 치킨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대륙의 입맛에 맞춘 마라맛, 쯔한 맛 등 다양한 맛의 이색치킨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희 단골야식 메뉴 치킨이 4위밖에 안 된다는 말에 좀 자존심이 상가는데요. 도대체 치킨을 누른 3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3위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죠. 야식에서 중요한 산박자를 모두 갖춘 샤오이 편인데요. 입맛에 따라 소스, 면의 종류, 부재료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에게 최고 인기라고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볶음면이 3위였습니다. 2위는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밤식탁을 책임진 양꼬치입니다. 양꼬치의 특유의 잔례를 향신로로 잡아 한국인들의 입맛마저 사로잡은 마성의 꼬치. 중국 여행 갔을 때 야시장에 꼭 들려서 먹어야 하던 양꼬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 대표 야식 1위만 남았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야식계의 왕홍. 전국민의 야식 주문 1등 공신이라 불리는 샤오룽샤가 대망의 1위입니다. 작지만 알찬 민물과재의 매력에 대륙이 들썩. 특히 매콤한 맛의 마라룽샤는 마샤오라는 애칭으로 대인기라니. 매운맛 마니아인 저도 정말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야식으로 중국 야식계를 평정한 4대 메뉴는 어떠신가요? 야식 추천 메뉴 1위는 샤오룽샤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인기가 더 올라갔다고요? 이게 1위까지 한 맛이 너무 궁금한데. 맞아요. 너무 먹고 싶네요. 안 먹어봤죠? 저요? 혹시 먹어봤어요, 샤오룽샤? 사실 딱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어요? 네, 먹방 프로그램에서. 한번 맛을 보셨구나. 먹방? 현지에서. 아니요, 강남에서. 강남 현지에서 먹었습니다. 강남에 팔아요? 강남 현지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못 먹어봤거든요, 대표님. 네, 오늘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다구요? 진짜 저희 앞에 이 샤오룽샤, 이렇게 커요? 이건 거의 좀 대화 수준으로. 꼬리를 접고 있어서 그렇지. 봐봐요. 그냥 새우 같은데요? 그런가? 일단은 우리 저 동아한씨가 현지 강남에서. 네, 강남 현지에서 먹방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아, 이게 제가 방법을 좀 말씀해 드렸지만. 네. 일단 머리를 빼고. 네. 일단 대표님은 맛나틀리나 봐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목, 뒷목쪽에. 뒷목쪽에. 목뒤를 이렇게 확 넣어주세요. 아, 목 뒤에 엄지를 넣고? 네. 싹 뺀 다음에. 싹 뺀 다음에. 네.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까서 드시면 됩니다.